아아! 아아! 야! 아, 검둥이랑 희높이. 희높이는? 희높이. 근데 복순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옛날에 저였다면 둘이 한 번... 둘이 한 번... 맞짱? 맞짱을 떠서 누가 이긴다는 거 확실하게. 정말 나 때 때 했던 방식입니다. 근데 이렇게 다행견일 때 서열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거죠? 이게 훈련 방식이나 접근 뭐 여러 가지들은 그 환경을 베이스로 우리가 따져봐요. 그래서 지금 우선 저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저 친구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반려했던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. 우리 사람 세계에서 따져보면 좀 가엾고 아주 험한 일을 겪었던 어떤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모인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힘이 좀 센 애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구들은 힘이 약해서 당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한정된 자원 저 환경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물리적인 힘밖에 동물들이니까 네,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절대 쟤네들은 형제고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요? 그냥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팀센의 옆에 붙을 수는 있지만 서로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은 아마 가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기서 만약에 한 친구가 또 오죠? 그 친구는 어쩌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저런 개인이 소유한 쉼터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좀 문제가 지금 공간이 이쪽은 또 폐쇄적이고 이쪽은 좀 오픈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는 저 친구들이 서로 생각하는 자기네 공간에 대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맞는 말씀이 이게 저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애들하고 줄에 묶여 있는 아이들하고 심리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묶여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도 많고 아까도 보시면 정연 행동이라고 하는데 줄이 있으면 줄을 끝으로 땡땡땡 거리면서 왔다 갔다 반복하잖아요.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줄이 딱 풀렸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다 쏟아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서 키우는 방식이 좋은 일을 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키우시지만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건 이따가 한번 제가 가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우리 형님이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? 가셔서 저 친구들 관계도 한번 봐주시고 어쩌면 그 세 마리가 없을 때 나머지 애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리포트를 작성해서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히 그래도 다녀오세요. 네. 네. 네.